미안하다 하준아 이번에 코로나로 집에 엄청 오래 있으면서 코로나 걸린 첫날 그랬거든 하준이 이렇게 쉬는 날 하준이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야겠다 그랬거든 근데 쉬는 내내 한 번도 안 했어 이제 쉬고 마지막 날 내일부터 출근이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유튜브 편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편집을 출근하고 또 안 했지 그게 얼마나 귀찮은지 이니 모른다 해봐야 알지 선덕여왕 그 시간에 했으면 60시간을 했겠다 선덕여왕 재미있잖아 편집은 재미없어 하준아 하준아 안줘 나를 안줘 이제 그쪽 달래요 근데 이거 크림이 없다 하준아 야임명을 위해서 먹어봐 과자도 맛있어 과자가 뱀이야 뱀 먹을게? 응 응 국뽈리무선가 봐 형 쩝쩝거리면서 먹는다고 부르지 어머어머 손으로 죽어먹는다 어휴 귀한 것을 흘렸네 이러면서 엄마 다 먹기 전에 나도 빨리 먹어야겠다 하면서 쭉쭉해 쭉쭉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응 다 먹었어? 배불러? 응 그럼 됐어 확인하는거 봐 다 먹었나 안 먹었나 내가 먹을게 있나? 남았나 끝 어디갔어? 끝 다 먹었어 띵거먹는다 띵거먹어 안 돼 안 돼 뜯어 쓰레기 다시 한번 더 뺨다 띵거려 다시 한번 뺨다 띵거려 다시 한번 뺨다 띵거려 다 먹었어 나 엔 누나 좀 더 뺨다 띵거려